뒤따라 오지 말고 잘 가고 있으니까 쳐다보지 말고 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 내가 없어져 저 눈치를 보니 오늘의 미세먼지는 고통이랍니다 너무 많아 온도 15도 10도 26% 굉장히 괜찮아요 아우 귀신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한강으로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걸 맨날 맨날 하고 싶은데 이게 뛰는 거는 상관없는데 아침에 뭐 가지고 나오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일이네요 그 과정이 단백질 쉐이크 싸우는 거를 또 까먹고 이렇게 또 바나나 바나나만 들고 나왔어요 가볼까요? 통구의 나들이 보이시나요? 이 예쁜 봉치가 송강입니다 통구는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요 제가 이 뜬을 왼쪽으로 잡든 오른쪽으로 잡든 무조건 제 오른쪽에서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애먹을 때가 많죠 주민해볼까요? 오우 예쁘네요 어떡하죠? 똥을 싸버렸는데 제가 지금 이걸 담아갈 그게 없는데 이 바나나 껍질로 싸서 가야되나 제가 고민중이거든요 샛 야 너무 멋지마 이거 스퀴드 오마이갓 정말 너무 싫어요 바나나를 가방에다 넣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통해 민폐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겠습니다 개논시개 제가 미처 똥을 쌀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챙겨왔어 너가 잊어버릴게 혼날거야 혼날거야 시계 변치 중에 하나를 갈건데요 형들이랑 약속을 하나 했어요 다시는 정책을 나오지 않기로 여기 앉을거야 지금 햇빛이 너무 져서 보이지도 않고 어느 앵글을 잡아서 영상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셀프 영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구독자 많아지면 편집자와 촬영자를 꼭 구할게요 정말 힘듭니다 이 혼자 생활은 역시 혼대야 먹고 싶지? 안된다다 온실가 원래 바나나는 물이랑 먹었 morals가 되는 건데 짠 쓰레기는 쓰레기통 속에 꼭 안녕 안녕 친구가 노는 걸 좋아하네 홍도 너도 목줄 잠깐 풀어줄까? 어머머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 으으흐 흐흐 어디가 뭐 뭐 뭐 뭐 뭐 이래 좋아 오오 어디가 ắng 음 머머еро 아 어어 어? 얘네 뭐해? 안녕! 어머어머! 어디 갔어 친구? 혼자 넉게 멀리 가지 잡을 수가 없다 어머 저기서 온다 어머어머 어머 지금 왜 이렇게 빨라 카메라 봐도 빨라 어머 어디가 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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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죄송해 어머어머머야 안녕 안녕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는 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가는데 자꾸 멀리 가 친구 옷을 잘 입는 친구구만 패션피플이야 패션도그야 패션도그야 패션도그 패션독스 너네 사이좋게 잘 지내는구나 오늘은 제 분량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쵸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강아지 방송이야 오늘은 한바탕 놀고 콩두 집 가는 거 같아 콩두 행정파도 갈아요 잘 갔네요 잘 갔네요 우리는 운동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할 거예요 높은 계단 계단을 갑시다 잘했어요 기다리지 말고 얼른 가 거의 다 왔어 고 고 고 고 그렇기 때문에 덩트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일본 맛있고 집에 들어갑니다 독일은 세계문에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시작합니다